안녕하세요 제가 또 왔습니다 드디어 1부의 마지막 곡이 시작되려 하는데요 아무도 나를 집중해 주지 않아 저를 조금 봐주세요 여러분 듣고 계신가요? 좋아요 여러분 모두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이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들어보셨나요? 밴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들어보셨을 법한데요 거기에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유다빈 밴드가 경영곡으로 가지고 나왔던 우리의 밤이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사랑 멜로디 그리고 화음까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이니까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시되 너무 감동 받으시면 약간 곤란 좋습니다 아 그리고 세션 소개를 할텐데요 저는 이 순간이 항상 가장 긴장이 됩니다 세션 소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의 임 동현 기타 한 명이 아직 안 올라와서 그러면 넘어가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차소민 그리고 베이스의 박진영 J.I.P 그리고 우리 두... 아... 드럼... 아... 이빨... 아직 임플란트 하면 안되는데... 일단 드럼의 손현재 더 강 entre 그리고 부랴부랴 지금 준비하고 계시 우리 통기탈 배드신 육지완 좋습니다. 정말 풀 구성으로 멤버를 짜봤는데요 그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운 곡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우리의 밤 유다민 밴드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분간을 잃고 산 너의 음성에서 오랫동안 빛날 수 있길 바랐지 어찌나 사람들의 꿈들은 너무너무 흔들린 것 같아 내가 바라는 내 모습도 밀어 닫힌 해가 너무 빨리네 우리는 멀어지는 밤을 또 함께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목숨이 찬양해 내가 바라는 내 꿈을 바라네 상처의 면을 안아주지 않아 끝난 넌 너의 음성에 찬양해 너의 당철로 내 꿈을 바라네 바람을 빚어본 당신의 흔적일 거야 바로 향기에 안아주지 않아 떠나주지 않아 zuge을 들어 ос을 수 있게 dasng arz마 석들이다고 woodland에 서로의 네 속에서 수많은 너의 꿈을 끝빙comings 나의 sabbat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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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